오늘의 첫 번째 맛집 메밀 전문점입니다 재배와 재분, 재면까지 해내는 프로 메밀러가 운영하는 맛집 평생 다이어트 들어가는 먹방 좌선생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고기도 먹고 싶고 튀김도 먹고 싶고 오늘은 튀팅데이 하루 종일 다 먹어버려야지 잠시 컴다운 하고 메밀의 효능을 짓고 갑니다 메밀에는 필수 아미노산 및 비타민이 풍부해 비만 예방과 피부 미용에 탁월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 메밀 부추전입니다 이 밀가루의 쫄깃쫄깃한 느낌보다는 씹으면서 싹 퍼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싹싸름한 구수한 이 메밀의 향이 엄청납니다 아 독소가 다 빠지는 느낌이야 기름에 지졌는데 살이 빠지는 느낌 아 메밀가 시원하겠네 메밀 음식 하면 면입니다 저 자칭 제주 메밀 홍보대사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대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물을 이렇게 탁 이렇게 섞으면 또 시원한 맛이 국물은 직접 들고 마셔야 돼요 이 면이 굉장히 쌉싸름하니 구수하니 굉장히 좋습니다 이 100%인데도 불구하고 뚝뚝 끊김도 없고 쫄깃하고 이 메밀의 이 쌉싸름한 향 정말 제주도 땅의 냄새 이 척박한 제주도의 향 이 투박한 향이 너무 좋아요 비빔면 비빔면 비빔이 또 맛있게 비빔면 또 비빔이 또 맛있게 아 하 여기가 찬 육수를 조금 넣어야 되는데 살짝 네 너무 꼼꼼하단 맛이에요 오 오 저게 고기 한 잔 그냥 얹혀서 먹어도 얹혀서 먹어도 맛있는데 아 비빔면이라고 하면 거의 양념장 맛으로 먹게 되는데 면의 향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음 아 배고파 음 음 음 정말 여기 너무 감동적이고요 꼭 다시 한 번 꼭 오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최규메일과 함께해요 음 observer 음 tys 들어오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